왔더라니 지금 왔더라니 지금 나한테 그런건가? 내 정체를 알면 깜짝 놀랄텐데 대머리들! 어? 나도 너희와 같은 대머리라고 우린 동료야! 탈모겔하니? 어..어어어어어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탈모겔 IP 12034가 나야! 너희들한테 유용한 글을 맨날 울리고 있지 여기 보자 잠시 멀리 인기 여기가 철로 내려가는거 철로 내려가는거 어? 음악이 이제 바디파운드 됐어요? 네 어?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아 저기 좀 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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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내려가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합니다 어이, 만만치않아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겠다 좀 더 안전한 옷으로 유리산 너무 위험해 환복해야 돼 아, 이쪽에 지하가 있었네 네, 알겠습니다 아하 이 옷 떨어진 거 없나? 저기 있다, 옷 저기 있다 아, 이 멀티내셔널은 그룹으로 갈아입고 그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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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의시대 가면 항상 옷이 있거든요 저 옷 중에 하나를 딱 찝어서 여기 가져가면 됩니다 세이브 한 번 세이브 한 번 하구요 정원사 옷은 아니고 그냥 웨이터 옷 같은데? 자 목표물 포착 빨간색을 찾아야 돼, 빨간색을 저기 있다 목표를 포착했다 어어으 어어어 어어어 어어 지나가구요 그렇지,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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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에는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 그렇지,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여, 들어가도 이제 암말 안 하죠?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저기서 저기서 전화를 항상 하는데 항상 전화를 하거든요? 어, 이쪽에 사람 많네요 큰일인데 이게 그냥 죽이기는 쉽지 않은데 그리고 좀 사물이 없나? 아, 저기 음료수가 있는데 음료수가 돌 탈 수도 있고요 어우, 풍경 좋다 야, 해변 좋다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안쪽에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창고 같은 거네 창고 같은 거고 어, 이거 뭐야 저쪽에 뭐 요가 가나? 저 사람? 오, 이쪽에 노우 커플 저거 이등병 때 얼차려 받을 때 딱 저런데 얼차려 받을 때 저게 차렷 장소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거 겁나 힘들어요, 이거 신병인가? 지금 군기 잡는 거야, 지금? 종어머들끼리 지금 신입한테 군기 잡는 거야, 지금 저게 어, 저... 허리표 저거 진짜 힘들어요, 저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야, 야, 여자친구 있냐? 어? 너 딱 봐도 없게 생겼는데 신빙이 꼬나보네 어? 신빙이 꼬나보네 어? 신빙이 꼬나보네 아, 신빙이 꼬나보네 아, 신빙이 꼬나보네 아, 신빙이 꼬나본다, 야, 어? 어? 똑바로 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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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어? 여기 뭐가 있는데 저거 어? 뭔가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얘는 각이 안 나오네 사람들한테 붙여 있어서 아, 저는 이런 거 안 해봤죠 저는 이런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갈굼, 이런 거는 저랑 뭔, 뭔 얘기죠 어? 얘 어디 갔어? 아, 감사합니다 얘가 어딜 왔다갔다 거리는데 그 왔다갔다 거리는 저겠다 아, 그렇지 쟤는 저기서 항상 뷔페에서 한번 저 음식을 살짝 보고 그 다음에 저기서 아, 아, 잠시만 기다려 이건 사 Brands 아, 잠시만, 어, 누구 누구누구 어? 아, 누가 알아보려고 게사랑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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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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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아 아파 싸움 잘한다 저 싸움 잘해 어 어 싸움 겁나 잘해 다시 야 아 조금버니 나를 알아봤어 왜 나를 알아보고 난리야 어 싸움을 말하네 괜찮습니다 이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죠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찼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에요 자 기다리면 옵니다 이제 기다리면 여기 직원인척 직원인척 청소하고 기다려요 자 사람이 의심하지 못하게 자연스럽죠 이것이 바로 프로특급 프로페셔널 살인자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신입 직원인 것처럼 일을 열심히 하면서 테이블 뚫릴 듯 테이블 안 뚫립니다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 직원은 어디서 볼 수가 없죠 세상에 이런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연봉에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언제 오나 자 이분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사포질 하나요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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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저기야 그가 바로 타겟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저의 모습은 다행히 그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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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네 이럴 리가 없는데 네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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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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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볼 뻔했어 네 동선을 한번 따라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빙글빙글 트는데 제가 유일하게 약간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공략해야 돼 이 사람이 날 알아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어 어 조심조심 어 조심조심 아 밑에 여자 직원이 날 알아 조심해야 돼 어 어 네네 네 보르셨나요 아 인사한건가 아 아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를 여기다 독 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다 독을 타야 될 것 같은데 독을 어디서 찾지 저런데 있을거에요 독은 야마 이 안에 이런데 이런데 안에 독이 있을 확률이 커요 아니면은 주방이나 중간에 크로스니스 매니저가 싸우는 거 아 아 고싱으로 아 아 누가리 까고 있네 여기서 무슨 말이야 미스 바르트 내일 잡쇼 연락 안 왔나요 왔을걸요 아마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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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별거 아닙니다 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아 네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아 아 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아 가만있어 가만있스 아 옷을 못 갈아입네 어떡하지 이게 무슨 이럿게 왜 이렇게 넘리야 이거 화장실이 아 아 아 아 아 아 독약이 어딨어 독약 아 독약을 찾아야 되는데 진짜 어 여기 이 밑에 아 이게 카드가 있어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네 아 미치겠네 지금 이거 아 이놈이 더 어렵네 가수는 쉬운데 그리고 카메라도 찾아서 지금 시크리트 카메라를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찍혔어요 어 얘 갔다 아 눈치 주는 사람 죽이면 카드 얻을 수 있나요? 쓰레기통에는 뭐 없어요 그건 내가 총 같은 거 숨기는 거에요 아 이거 어렵네 여기 아 이거 어떻게 죽일까 캔을 그냥 던져버릴까 아 경혼이 맛있네 저거 경혼을 설사병 걸리는 거구나 네 경혼을 설사병 걸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죠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애 이 타이밍 맞는 것 같아요 창문 저거 못닫아요 창문 저거 못닫아요 창문 저거 안닫아질건데 창문 안닫아져 창문 저거pot 집중 창문 안닫아 지금 세이브 한번 바로 잡겠습니다 아 이 빨간 망토가 원래 가는 타이밍이 있는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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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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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번에 타이밍 너무 좋습니다 타이밍 완벽해요 저 여자분 담배만 좀 그만두고 수다 떨었으면 좋겠는데 저 원래 수다 떠는 타이밍이 있는데 저 아래도 조심해야 돼 도망가고 있어 도망가고 있어 저 아래도 도망가고 있어 오 실례합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우 자식아 아우 자식아. 가자 쟤쟤쟤쟤쟤쟤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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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해. 탈출해. 빛혀빛혀빛혁. 빛혀빛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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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 날. 갈아입어. 내 총. 빛혀 비켜. 빛혁. 빛혀 자식아. 왜 날 보고 난리야. 어어 비켜주세여 어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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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아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이거 총 어떻게 집어넣는거지?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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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해 탈출 어어어 아씨 응? 어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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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지금 됐어요 지금 됐어요 지금 완벽합니다 어 또 따라온다 또 따라온다 또 따라온다 따라온다 어 왜 이래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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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왜이래 아 왜이러드래 왜이러 미니왜이러A 어딜 어딜서만 가야되 도망가노다 야이거 오토바이 타야되는거 아냐 어도가 이제 못타 이거 지금 못타 지금부터 억 앗 안돼X4 이왕만 안되겠는데 아 거의 다잡았는데 지금 Shortly잡았어요 highest 지금 이제 완벽한 왜 이번에는 소리가 났지 아까 소리가 안났었는데 줄 때문에 그런가? 그냥 소음총으로 둘 다 죽여버리고 가면 어떡할까요? 여기서 소음총으로 딱 죽여버리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조용히 목조르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목조르기 경호원을 일단 없애긴 해야 돼 경호원 없애지 않으면 제가 못잡아요 절대로 이 경호원을 없애는게 핵심이야 독을 좀 구해올까? 이번에 실패하면 독구하겠습니다 뭐야 왜이래 아니 왜 소리 나게 왜이래 Itís 지밤 아니 소리 나게 왜이러냐고 진짜 ㅁ 미치겠네 진짜 여기 FPS 으하하핳 ~! 야 아니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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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경호 죽였으니까 됐어요 뭐지? 병원 죽였으니까 됐어요. 편해졌어 세이브할게요 이제 쟤는 혼자 남았기 때문에 100%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걸리나? 이거 걸리는지 확인 아아 아하 아하. 별일 아닙니다 왜이래.. 왜이래?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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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사람을 기억하는 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진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성취성과 성취성이예요. 저기서 죽여야돼 결국은 결국은 저 위치에서 죽여야돼 왜냐면 혼자 있으니까 왜 시체를 안 채웠어? 아휴... 시체를 안 채웠어 아니, 시체를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아휴... 시체를 치워야 될 거 아냐 아휴... 시체를 치워야 될 거 아니야 your son, he's not gonna die 일단, 네가 지켜봐 darkness, imma... 자, 이랬어... 음... 살짝 밀면 그만인데 살짝 밀면 그게 제일 깔끔한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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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죠? 혼자 있을거에요 아마 경호원이 없으니까 혼자 있겠죠 제가 오면 세이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의 완벽한 계획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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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옵니다 제가 완벽한 계획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 안돼... 저는 괜찮아요 그냥... 지금...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이상해... 자 옵니다 깔끔하게 오네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세이브 세이브 한 번 저는 정신을 비롯하고 싶지만 저는 못해요 저는 아카컬이예요 그래서 제가 한 통을 한 번 하고 마음이 전혀 다른 행동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은 당신의 몸을 어딘가? 그리고 주민들을 어딘가? 오, 젠장. 내가 그냥 말했을 것 같아. 미국 사람들은 사랑해 주시고. 왜? 시체 아무도 신경 왔어. 내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괜찮아요. 우리 모두 조금만 필요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아, 저 사람만 없으면 딱 죽이면 되는데. 내 볼 때 들어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잠깐 있거든요 그걸로 가야겠다 꽈치쭈? 꽈치쭈? 저는 매니저에서 배운거에요. 그냥 고소한 버거에 한거같은 햇빛을 벗고, 희적인 커피 먹으면 좋겠군 괜찮네, 이거 생각보다 더... 그는 다른 버거에 사서가 되어 있느냐 어떤 버거에 사서는 어떻게 되겠어? 원격적으로 배운 그림자를 정지하게 보이죠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지? nemt2 이거 먹고 가면 되는구나 그 explaining 노출이 없네 wiz is one of those problems 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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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осс바니스 도둑じ 도둑じ 도둑tit 도둑 이예는 도둑실 도저히 으음 아 하 Ha 미스터 아으 떽떽떽떽 톡톡톡톡 톡톡! 그럼 돈 mill sé! 넌 밀고! 우리 Всё의 위주들이 들어가! JENNIFER 빨 Boots 동시에 영诉간다 아, 여자한테 던지면 안돼 잘생겼어 아, 혜연아! 오, 혜연아! 너, 혜연아! 미치겠네, 진짜 환장하겠다, 진짜 누군가! 내 손 boosting이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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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어딨어 도 어디 있어 도 하지, 도 주... 좋은eger 알겠어요 이 하이타이 같은 거 가져오면 독 아닐까요? 렌치 방금 출연하님 100개 고맙습니다 방금 출연하님 10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아 독이 어디 있어 도대체 아 독이 없어요 독을 부할 수가 없는데 방금 출연하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아 독이 없는데 지금 독 독 독 독 여긴 못 할 곳이야 tremendous 아 아 겁나 많네 한두명이 아니네 한두명이 아니네 아 한두명이 아니네 일단 내가 다 들어봤는데 독이 없어요 독이 없음으로 다른 곳을 좀 찾아야될 것 같습니다 아 아무리 봐도 독이 없는데 네 아, 독이 없어. 아, 독이 없어. 아, 독이 없어. 그냥 죽이고 튀자. 에이, 맨, 뭐지? 어? 죽은 사람을 처음 봤어. 좀 더 가까워야 해. 도움이 필요할까? 아, 에이. 아, 독이, 아이잣을 던졌는데 왜 너희가 알아보니? 아, 독이. 어이, 자식아. 아이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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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잣. 아, 아이잣, 재! 내가 가, 안다어lit냐냐냐냐냐냐냐냐냐라. Darigo dö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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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ietnam 빨리 자거야겠네 지금 짜증 짜증나게 지금 GOGOGOGO 줘 경찰 오기 전엔 Don't Call 응 Schmidt 신고한다 신고하자 신고한다 신고한다 zip BGEG Theory 지금 finite 네네 이어оне 뭐야 여기서 어떻게 가는 거야 총 없어요 지금 나 뭐지 여기? 내려가는 것 같은데 어디로 내려가지 여기서 시작해 주세요! 어! 잠깐만 여기 독이 있을 것 같은데? 으악! 아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자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걸리지 않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야야야야야야야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탈출한 대로 빨리 미리 알아봅시다 좋아 여긴가보다 여긴거 같은데 여긴거 같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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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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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저깄다 아 저기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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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저깄다 지민이 달리면 안돼요 총이 있기때문에 안쪽은 없네 띄워드가 다가오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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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 사람 망패로 써! 사람 망패 사람 망패 사람 망패 사람 망패 사람 망패 사람 망패 오케이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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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요 이봐요 아우! 아우 자식아! 아우 자식아 됐어 가자!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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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어! 야 됐어! 야 완벽하 잠깐만! 야 완벽하구만! 아오 이 프로함 살짝 어어어! 아 난 남자 정말 완벽하는 히트맨 그 자체였어 치는 남자 히트맨 일주일 후 어 공황이네 이분은 어 뭐지 이분은 이 우아한 여사님은 어 오 벚꽃이 둥제이로 날아간 새 암호죠? 이렇게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딱 뒤에서 딱 뭐라고 대답하고 누구를 랍취했나본데요 누가 랍취했나본데요 소모스 크로스는 희들이 오픈 시어 계획을 모든 걸 누구를 랍취했나본데요 누구를 랍취했나본데요 누구를 랍취했나본데요 누구를 랍취했나본데요 우리의 작업을 했고 하이머도 그 체크를 했고 오 되게 우아하시다 그 자체오 클라이언 그림자 고객이 있어 서련 직구를 서련 직구를 그런데 ICA는 누적돼요 컨트라스는 마니피곤 하지만 공항에서 원래 이렇게 앉아있죠 무럭코, 파리스 이탈리아는 같은 인텔을 다 받는구나 흔한 소식으로 가진 팁들은 다이젠트, 다이젠트 하지만, 다이젠트의 디자인 그 패턴을 보니 안 보다 누군가가 보다 이 샤드 클라이언트는 이 샤드 클라이언트에서 그리고 우리의 연기자들이 말할 수 있듯이 그 소리를 잘 알았다 연기자들이 힘들겠지, 47? 질문은... 왕의 소리를... 오, 연기 잘한다. 이야. 이야, 연기 잘해. 표정까지 다 따나봐요, 요즘은. 입 모양까지 막 따나봐. 어떻게 저기 딱 맞지? 잘했다. 어, 잘했다. 아, 저... 잘했어. 점수 되게 많이 받았어. 자, 우측 안에 있는 추천 버튼 한번 하시면 들어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여기 상단에 있는 엄지수꾸라 버튼으로 좀 고맙겠습니다. 마이너스 5,000점이 하나 있는데 논 타겟을 죽였구나, 내가. 아, 논 타겟을 내가 죽였네, 한 명을. 내가 왜 죽였지? 그래서 23,000점.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는. 좀 이번에는 좀 깔끔하지 못했죠? 좀 깔끔한 방법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자,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다음 달에 또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도끼 던지기 괜찮았나요? 네.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엄지수꾸라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 추천 버튼 안 누르시면 또 굉장히 많네요. 업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